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일면입니다. 대통령직 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문화유적지와 공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설치 등을 제안했다는 소식인데요. 국민통합위는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 세대, 주거지역 등에 따른 문화누림 양극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아직 부족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기구 등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위는 새롭게 대중문화 향유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OTT 서비스 향유 환경을 위해 상생하는 OTT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2면입니다.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장애인제협회가 함께하는 장애청년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가 올해도 해외 연수를 나서기 위해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인데요. 드림팀은 18세부터 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합니다. 올해 연수 주제는 포괄적 접근권이라고 합니다. 장애 청년의 사회 전 분야 참여가 목표이고, 지난해에 이어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이동, 정책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모든 분야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19기 단원은 총 42명으로 3개 분야 총 6팀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는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신문 12면에서는 지난 2022년 동아계 전국체전 신인상과 장애인 체육스타로 알려진 김윤지 선수의 메달 소식이 실렸는데요. 지난 7일 캐나다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김윤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 선수는 여자 좌식 12.5km에 출전해 44분 54초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윤지 선수는 지난해 동계체전에서는 4관왕과 MVP를, 올해 동계체전 역시 4관왕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12면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차지우 씨가 후배 발달장애인 예술인을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부금은 미랄복지재단 문화예술센터를 통해 저소득가정장애예술인의 예술교육과 창작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10월 14일 cuir